국민의힘 대전 중구 총선 후보로 이은권 전 의원이 공천됐습니다.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선 결선 투표에서 이은권 전 의원이 강영환 예비 후보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이은권 전 의원은 중구청장 선거에서 세 차례 맞대결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와 총선에서 첫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. 한편 대전 중구의 여야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대전과 세종, 충남 20개 총선 선거구의 대진표도 모두 확정됐습니다.